3권 4편 6째 이야기 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들려줄게 3권 4편 6째 이야기 백성들을 구한 사울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하면서 코웃음을 치기도 했어요 한편 사울은 집으로 돌아간 후 전처럼 밭에 나가 일을 하며 지냈어요 그는 왕궁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신하도 없는 왕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울은 왕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은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때는 왔어요 사울은 일어섰어요 그는 이제 왕이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 못된 암몬 사람들에게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하러 갈 용사들을 부르기 위해 재빨리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들의 반응은 놀랄만 했어요 순식간에 33만 명이 모인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늠름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에게서 온 사람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사울의 용감한 지휘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행군을 계속했어요 드디어 아침 무렵 암몬 사람들에게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적군을 향해 쳐들어갔어요 얼마나 깨끗이 쳐부수었는지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만큼 되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구출되었고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지휘 아래 거둔 첫 승리를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말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고 사울은 말했어요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는 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은 이때야말로 사울을 왕으로 즉위시킬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어요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자는 사울의 부름에 응했던 수십만의 사람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길갈로 갔어요 거기서 그들은 전에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왕으로 모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고 백성들도 마음껏 먹고 마셨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가져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사무엘은 큰 무리를 향하여 말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조치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열렬하게 그들에게 호소했어요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 순간에 사람들은 모두 옳은 일을 행하고 영원히 여호와만을 섬기려고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빨리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왔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들려줄게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